한글자막 by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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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십니까? 박진주 박진주 임찬! 임찬! 장윤장의 목포 행관에 관해 하지 마세요! 차차! 하나 둘 셋 넷! 노포행완행열차 흔들리기 위해서요? 기차 소리가 어쩐지 세련됐더라고 신곡이었어 신곡 문제 주세요 여기까지 어? 리메이크였다 너무 익숙해 근데 여기까지 아주 귀여운 가수가 자주 불렀습니다 자, 핑클도 리메이크 했었습니다 어? 핑클이 했다고? 아! 찬성! 이 찬성 아... 박수 내용이 박수 내용! 당신은 모르시고 누굽니까? 다섯이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땡! 자, 공민준 설명해 주시죠 혜은이 선배님 혜은이! 혜은이! 당신은 모르시고 아니, 나 혜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부리시야, 부리시야 둘 셋 땡! 우세 plan! 드립! 엔진! 이 차자! 하나 둘 셋! 봉진이 형의 월급bour 네... 성봉전! 아, 많네... 오늘이idos으로 해! 짧게 슈어탄 문제 임차! İmchang! 임창! 임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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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초성으로 얘기해주세요. 가수 초성? ㅅ이용. 그리고 제목은요? 땡! ㄱ? 자! ㅅ! ㅅ! ㄱ! ㄷ! ㄴ! 그게 뭔데? 신유 시계바늘! 오케이 정답! 정답! 문제 주세요. 여기까지! 와 많이 나갔다. 제가 지금 노래는 아는데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노래가 뭐예요? 아니 그럼 니한테 부르지면 어떡하니? 형! 형 저랑 딜을 해요. 저는 이 곡을 부르신 선배님을 알아요. 눈빛이 거짓기지. 형 먼저 얘기해봐. 그럼 바로 최연상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싸우네? 다 싸우네? 임창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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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인연! 나! 미! 아! 박수쳐! 박수쳐! 노래의 노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왜 둘이야? 왜 둘이야? 아니구나. 임창윤! 임창윤! 제3 한강교! 그리고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강도를 흘러갑니다. 송민준! 송민준 받았습니다. 송민준! 최연상! 최연상!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임창! 임창! 하나 둘 셋! 영영! 송민준! 정답! 영영! 아닙니다! 정답! 홍시! 나훈아의 홍시! 정답! 와 홍시! 전자 수은두! 정답! 장윤자 선배님의 어부버! 정답! 아! 잘 가라 홍진영! 정답! 마지막 결승 문제입니다. 문제 주십시오. 정답! 정답! 이거만 맞추는 게... 맞추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답! 90명인데? 정답!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아는 문제야? 애들이 춤을 많이 안 춰가지고... 야 진짜... 안개빛! 아니 이것까지 했는데 못 맞추면 어떡해... 2점짜리 엽절미션 자정합니다! 자신있을 도전! 임창!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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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준, 현인선생님 정답입니다! 송민준! 남인수선생님 정답! 임희정선생님 정답! 대호선생님 동원동선생님 서류보 정답! 송민준 박지영선생님 문희영선생님 문희영선생님 정답! 송민준 현철선생님 봄용 김현철 땡! 임찬! 박현철? 박현철 아니네 땡! 이현철 정현철 현 현 철 철 이 현 현 철 철 아 아 아 힌트를 해드릴게요 과거의 수학에서 우리가 상수와 허수를 배웠습니다 어! 송민준 현철 김상수 현철 김상수 아닙니다 현철 현상수 안 돼 임찬! 임찬! 현철 나 상수 상수 송민준 땡! 앞에 있잖아 아 진짜 야 임찬! 임찬! 현철 현철 강 상수 강상수 짠자! 임찬! 승 잠깐만 이름이 생각 안 나 대표곡은 홍콩 아가씨입니다 그렇죠 골드입니다 스멜 같은 느낌입니다 임찬성! 임찬성! 금 냄새! 금 냄새! 아닙니다 최현상 최현상 금 향기 금 향기 금 향기 임찬! 잠만 임찬! 임찬! 금 향수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 하려고 했어 금 채취? 채취는 뭐야? 금 향락 금 향락 이찬성! 금수저 금수저 임찬성! aquele 소임주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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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상황 마구이 아니고! 티바져버리키 심화 저벌키 쩝쩝쩝쩝쩝쩝쩝 아하 호오!